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별로 배우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아웃룩 가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웃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회사에서 또는 학교에서 여러분들께서 전자메일 메시지를 발송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아웃룩 빠른 시작 이라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아웃룩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아웃룩에 대한 계정을 생성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와 같은 계정이 있으실 거예요 또는 뭐 구글 계정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계정으로 메일 계정을 추가할 수 있지만 아웃룩 닷컴이라고 하는 무료 계정을 새롭게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화면을 좀 이동을 해주시고요 우리 검색창에다가 뭐라고 검색을 할 거냐면 아웃룩 닷컴이라고 검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 하단에 보시면 무료 계정 만들기가 보이실 거예요 선택을 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새로운 메일 계정을 생성을 할 수 있는데 총 3개의 메일 계정으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아웃룩.kr 이라고 하는 주소 아웃룩 닷컴 그리고 핫메일 닷컴 이렇게 3개의 메일 주소 계정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생성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웃룩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웃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윈도우즈 컴퓨터, 애플의 맥, 그리고 모바일 장치에서 아웃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발송할 때 전자메일을 발송하는 데 있어서 전자메일 구성과 관련된 작업을 한다거나 또는 모임과 약속 등을 관리하는 일정 기능 또 원드라이브와 연계해서 대용량의 파일을 업로드하고 전자메일로 전송을 할 수 있는 클라우드 파일 공유 또 언제 어디서나 연결할 수 있는 생산성 유지 기능 이러한 것들이 아웃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아웃룩을 시작해서 전자메일 계정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네이버 계정 같은 경우 바로 로그인만 하면 아이디 비밀번호 정보만 정확하게 입력을 한다면 바로 아웃룩에 대한 세팅이 모두 완료가 됐고요 카카오 계정 같은 경우엔 아직 안정화가 좀 덜 돼서 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카오 계정 같은 걸 쓰신다고 하면 검색창에 카카오 메일 연동 아웃룩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카카오 계정을 이용해서 카카오 메일을 이용해서 아웃룩과 연계해서 쓰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G메일, 구글이죠 야후, iCloud 이러한 메일을 쓰시는 분들은 2단계 인증이 필요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정을 사용한다면 조금 더 절차가 까다롭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 계정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회사에서 쓸 거다 라고 하면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정보 메일 주소를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아웃룩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지금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웃룩을 처음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표시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하단에 있는 연결 버튼을 눌러서 아웃룩 프로그램과 여러분들의 전자메일 계정 정보를 연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전자메일 주소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하단에 있는 연결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계정 정보가 아웃룩에서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암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네이버에 대한 암호 정보를 기입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모든 설정을 완료했다면 하단에 있는 완료 버튼 눌러주게 되면 아웃룩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웃룩 프로그램을 계정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배우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전자메일을 작성 그리고 상대방에게 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새 전자메일을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웃룩으로 이동해 주시면 왼쪽 상단 메뉴에 새 전자메일이라고 하는 항목이 표시되어 있고요 해당한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별도의 창이 뜨면서 메일을 입력할 수 있는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는 창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받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쓰신다라고 하면 이미 다 연락처가 다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에 기입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외부 사람들에게 전송을 한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이메일 풀, 네임 주소까지 입력을 해서 메일을 발송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받는 사람이 있고 참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의 리스트에 적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받는 사람 리스트에 두 명의 이름을 적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A라고 하는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B라고 하는 사람도 A의 이메일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받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내가 발송하려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야지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의 이메일 주소가 노출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을 할 수가 있고요 참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해당하는 메일을 참조해야 될 사람 예를 들어서 상사분들, 내가 메일을 작성했을 때 저는 이런 식으로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라는 거를 상사분도 함께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조란에다가 같이 기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참조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연락처를 불러와서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과 내용 입력을 해 주시고 왼쪽에 있는 보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기입한 내용에 대해서 받는 사람에게 메시지가 전자메일이 발송된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바로 골뱅이 맨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끄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뱅이 맨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회사 내 또는 학교 내 상대방에 대한 계정 정보가 당연히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뭐 회사에서 슬랙 이라든가 아니면 팀즈 같은 업무 협업 프로그램을 쓰신 분들이라면 1대1 메시지 같은 걸 전송할 때 골뱅이를 누르고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 이름을 입력을 하면 바로 그 상대방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 앞에다가 골뱅이를 붙이게 되면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받는 사람에게 다이렉트로 추가돼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기입을 안 하고 메시지 본문에만 입력을 해도 메일 발송이 이루어진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골뱅이 멘션을 입력할 때는 그 사람의 연락처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이름이 포함돼서 표시가 되고 여러분들께서 입력을 하실 때는 풀네임을 찢을 필요가 없고 처음 몇 글자를 입력하면 연락처에 대한 리스트가 뜰 거예요 여러분들이 클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약속 일정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어떤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서 회의를 만들고자 할 때 또는 여러분들 개인적인 업무 일정에 대해서 아웃룩을 통해 관리하고자 한다 라고 할 때 약속에 대한 일정을 생성할 수 있고요 이때 참석자 초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명의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해당하는 약속 일정에 대해 알림을 받도록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연락처 추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매번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받는 사람에다가 직접 이메일 주소를 매번 입력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님이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이나 매니저님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메일을 발송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메일 주소라든가 이름 같은 정보를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이 연락처에서 바로 불러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통해서 메시지를 발송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연락처를 추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단축키 컨트롤 M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연락처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첨부 파일을 통해서 파일 공유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웃룩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첨부 파일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고요 메일에 대한 용량 크기가 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약 34MB 정도밖에 첨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용량에 대해서는 원드라이브에 업로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정에 원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하고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원드라이브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는 형태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쨌든 원드라이브 아웃룩 둘 다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버인 원드라이브에 업로드가 진행이 이루어진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365 아웃룩의 빠른 시작이라는 내용으로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